7번,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추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봅시다. 페인터스 화가들이죠. 화가들은 인프리니트 레인즈 오브 칼리즈 앱 디스포즈 especially in modern times with the chromatic explosion of synthetic chemistry. 페인터스 화가들이죠. 화가들은 인프리니트 원리 여기서 이론이라는 뜻이죠. 이론적으로 인피닛 무한한 범위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at their disposal, disposal은 원래 처리, 처분 이런 뜻이죠. at once disposal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화가들은 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범위의 색깔을 이론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현대에서 라는 얘기죠. 어떤 현대입니까? chromatic 하면은 유채색의, 즉 흑백이 아닌 색깔이 있는 유채색의 explosion, 폭발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폭발은 어떤 물리적인 폭발이 아니고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나 증가를 얘기하겠죠. Synthetic chemistry, 네, 합성 화학이 되겠네요. 합성 화학의 폭발, 유채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이 현대 사회에서 특히 그러하다. 쓸 수 있는 색깔이 많다라는 얘기죠. And yet painters don't use all of the colors at once. And indeed many have used a remarkably restrictive selection. selection. 자, yet 그러나가 되겠죠. 네, 문장의 맨 앞에 yet은 그러나의 의미를 지닙니다. 화가들은 이 모든 색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Indeed, 실제로는 많은 화가들은 사용합니다. 어떻게? remarkably, 상당히 restrictive, 제한적인 그런 선택지를 고른다.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2번도 역시 맞게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몬드리안, 몬드리안 그림 유명하죠. 네, 이 사람은 그 스스로를 제안하였습니다. 대부분. 자, 3primaries 해서 3원색이라고 불리우죠. 네, 빨강, 노랑, 파랑. 네, 이 3원색의 네, 그의 블랙 루, 루 하면은 여기서는 네, 줄을 긋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들은 격자 무늬를 얘기합니다. 몬드리안 그림 중에 뭐 이런 네모 안에 이런 그림들이 있죠. 여기 뭐 빨간색 칠해져 있고 노란색 칠해져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이러한 그림으로 그 스스로를 제안하였고, 캐시미어 말리비치라는 사람 또한 네, 비슷하게 네, 어떤 네, 자신에게 인포장은 부과하다 라는 뜻이죠. 자신에게 부과된 제한을 가지고 네, 작업을 하였다 라는 거. For Yves Klein, one colors was enough. 그렇죠? 자, Yves Klein이란 사람에게는 한 가지 색이면은 충분하였고 France Klein's odds was typically black and white. 네, 이 사람에게는 네, 보통 네, 이 하얀색의 검은, 검은 색이 주를 이루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3번 충분하다는 의미 맞게 쓰였네요. There was nothing new in this. 그렇죠? 여기에는 새로운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the Greeks and Romans tended to use just red, yellow, black and white. 그렇죠?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네,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검은색, 흰색. 네, 요렇게. 요러한 것들로만 색깔을 사용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Why? 왜냐? Is impossible to generalize. 자, 그것은 generalize. 일반화하기가 불가능하지만 네, antiquity 하면은 고대, 옛날은 되겠고, modernity 하면 현대가 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둘 다 뭐? It seems likely that the expanded palette are added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자, 모인 것처럼 보인다. expanded. 네, 확장된 뜻이죠. 확장된 팔레트. 팔레트는 색이 담긴 물감 짜는 그 큰 판을 얘기하겠죠. 팔레트. 네, 여기서는 뭐 색을 얘기하겠죠. 이 확장된 색이 added 하면은 돕다. 도움을 주다. 이런 얘기죠. clarity 해서 어떤 명확성과 comprehensibility. comprehensibility. comprehensive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레드 뜻이고, comprehensibility 해서 네, 어떤 이해도가 되겠네요.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expanded palette. 색의 범위가 넓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색의 범위가 넓으면 명확성과 이해도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니죠. 그쵸.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네, 이 전체 주제에 가까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번은 확장된 게 아니고 제한된. 즉, limited 정도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and help to focus attention on the components that matters. shape and form. 자, 그리고는 이러한 단순한 색, 색깔은 네, 집중을 하는 것이죠.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mponent 하면 요소가 되겠네요. 어떠한 요소입니까? matter 하면은 문제라는 뜻도 있고, 네, 동사로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중요한 요소에 주의, 집중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모양과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낱말 쓰임 5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봅시다. 밑줄 친 the boy works the same wa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죠. 네, 밑줄 친 the body works the same way라는 얘기.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The body tends to accumulate problems often beginning with one small seemingly minor imbalance. 몸은 tend 하면은 몸은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accumulate 하면은 네, 축적하다라는 뜻이죠. 축적하다, 네, 쌓다 이런 의미, 문제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 네, 지금 beginning, 현재 분사 쓰여 있죠. 여기서 현재 분사의 의미는 네, 결과의 뜻으로 쓰여져 있네요. and it begins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문제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결과 어떻다? 네, 작고, 네, seemingly,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그러한 imbalance, balance 하면 균형이죠. im, 부정을 뜻해서 불균형이 되겠네요. 아주 사소한 불균형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 라는 것이죠. this problem causes another subtle imbalance, which triggers another than several more. 자, 이러한 문제는 cause, 야기합니다. 또 다른 subtle 해서 미묘한 네, 불균형을 야기하고 네, 콤마, 휘치, 네, 관계대명사 네, 계속적 용법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우리 교과서에서 했습니다. 콤마, 휘치, 계속적 용법, 해석을 끊지 말고 쭉 이어라. 라는 얘기. 자, 이러한 미묘한 불균형은 네, trigger 하면은 네, 유발하다 정도가 되겠죠. 네, 또 다른 문제, 그리고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In the end, you get a symptom. 네, 결국 당신은 symptom, 증상이죠. 어떤 병에 걸려서 생기는, 밖끝으로 보이는 그러한 형태를 증상이라고 합니다. 증상을 얻게 됩니다. It's like lining up series of dominoes. 자, 그것은 line up, 네, 줄 세우다. 라는 의미, 줄을 세웁니다. A series of dominoes. 네, 도미노를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의 작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연달아 무너지면서 네,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All you need to do is knock down the first one and many others will fall too. 자, 당신이 필요한 일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넉다운 하면은, 네, 무너뜨리다. 처음 그 도미노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른 도미노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What causes the last one to fall?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도미노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Obviously, it wasn't the one before it. Or, the one before that, but the first one. 자, 분명히 그것은 어떤 도미노가 아닙니까? 그 이전의 도미노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 혹은 그 이전의 이전 것도 아니다. 그럼 뭐다? The first one, 첫 번째 도미노가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죠. 네, 여기 지금 not, equal, but 있습니다. 네, 그래서 not, a, but, b 해서 네,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겠죠. 네, 그 마지막 넘어진 것, 이전. 그도 그 이전의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가 문제가 된다. 라는 것이죠. The body works the same way. 그렇죠. 밑줄진 문장이 나옵니다. 몸 또한 같은 방법으로 작동한다. 작용한다. 이런 얘기죠. 도미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처음 시작한 문제가 나중에 큰 증상이 된다.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The initial problem is often unnoticed. 네, initial 하면은 초기의 최초의 문제는 unnoticed. notice는 알아차리다. unnoticed. 네, 알아차리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it's not until some of the later dominoes fall that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appear 자, 그것은 언제까지가 아니다. 네, 나중에 넘어지는 도미노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 좀 더 명확한 네, 어떤 단서나 네, 증상을 보여주기 전까지 이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In the end, you get a headache. 결국 당신은 뭐 두통을 얻게 됩니다. Fatigue 하면은 피로, 피곤한 거죠. 그 다음에 depression, 우울함을 얻게 됩니다. 혹은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처음엔 사소한 것이었다가 나중에 결국 질병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도미노의 과정을 겪게 된다. 라는 것이죠. The first domino is the cause and the primary problem. 첫 번째 도미노가 원인이자 원인이거나 혹은 주된, 주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he body works the same way. 몸 또한 같은 방법으로 작용한다. 네,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 뒤에 도미노도 연달아 넘어지는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소하고 작은 첫 번째 원인이 나중에 큰 질병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적절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The final symptom stems from the first minor problem. 자, 마지막 증상은 stem from, stem은 줄기죠. 동사로 쓰면 유래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어디로부터 유래한다라? 네, 첫 번째 작은 문제로부터 유래가 되더라. 따라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